음악 목요일에도 큰 한판은 없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시작하고요. 특히 부산의 경우 12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1월 18일의 바다정보입니다. 2018년 1월 18일은 음력 12월 2일입니다. 조차가 크고 조류의 세기가 강한 대조기고요. 이번 대조기는 20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태평양에서는 반일주조, 일주조, 혼합조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 중 반일주조가 나타나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의 고보조정보 알아봅니다. 남해안 부산은 공구시 24분 111cm, 제주는 11시 51분 251cm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인천은 조위가 823cm로 나타나고요. 해당 시각은 17시 58분이 되겠습니다. 제주 성산포는 침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10시 56분에 조위가 226cm로 예측돼 보조주의 단계에 드리겠습니다. 저지대는 이동 주차해 주시고요. 관광하시는 분들은 해안가 주변에 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구시 기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서해안 인천에서 4도까지 떨어지고요. 부산과 울산은 14도, 제주는 16도로 예상됩니다. 파고는 전해역에서 1m 이하로 일겠는데요. 서해 남해면바다 0.8m, 동해면바다 0.7m, 제주해안은 0.6m 예상합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 알아봅니다. 인천 무의도는 14시 15분에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유향은 동남동, 조류의 세기는 1.6노트가 되겠습니다. 여수에만도 비슷한 시간에 최강 유속이 나타나는데요. 남남동 방향으로 0.9노트의 세기 예상합니다. 국민 생선으로 인기를 누렸던 명태가 1월 어식백세로 선정됐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은 적어 담백한 맛이 나고요. 간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해독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매운탕 해장국 모든 좋습니다. 명태를 저녁 먹거리로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